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을 믿으세요 방금 전에 올라와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다 감동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과 근심도 많고 어떤 땐 또 손주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또 돈 나올 때 있으면 좋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나머지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목사 얼굴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사한지 둘러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개인 혹은 그분들의 가정 혹은 이스라엘 민족공동체 신약 성경에 오면 주님의 교회에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했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도전의 세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앞에 구라지 아니하고 용기있게 응전하여서 사탄의 도전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응전에 나갔는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8장 1절의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도전과 그에 대한 멋진 응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도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심으로 아주 멋지게 응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부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스대반 집사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로 쳐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일원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끄트머리에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디아스 페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용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환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케를 받아서 스대반 집사님이 죽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2절과 3절에서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들은 스대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디로 갈 거냐고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그곳이 타양이니까 보따리 들고 떠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있는 성도들은 집과 재산을 다 놔둔 채로 삼삼오오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디아스 페이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의 아픈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가 두 번째 사용되는데 가면 박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응답을 그 응전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보금을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도전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몸을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가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모여있던 성도들의 마음마저 흩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입을 여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보금을 더 열심히 전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핍박과 박해가 생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보금이 더 넓게 넓게 퍼져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보금이 퍼져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5절에도 나오죠 5절 보십시오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얼마나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유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자유롭게 다니신 거 우리도 알고 우리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다면 글쎄요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에 가게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수백 년 동안 견원지간으로 지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휴 사마리아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금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를 넘더니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까지 퍼져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차근차근히 집요하고도 강력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평온하고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년 내려오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강력한 보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흩어져가는 이들로 인해서 보금이 퍼져나가는데 저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세계까지도 보금이 퍼져서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메세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을 겁니다 아니 다 박멸하여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더 넓게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정한단 말인가 사울이란 젊은이에게 공문을 주어서 가서 다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는 커녕 다메세계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잡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보금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디아스 페이로라는 동사가 세 번째 사용된 것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야마 흩어진 자들이 거기 흩어진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 끝에 해당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보금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보금이 전해져 사도행전 1장 8절이 차근차근 차근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해는 아주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응전하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보금이 더 넓게 넓게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깊은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가슴에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안디옥에 아주 아름답고 우리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두 분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헌금을 모아 도와준 교회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정말 역사 속에 빛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분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보금을 전했고 바울은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마음 마음에 예수님의 보금이 퍼져들어가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만났고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뻔했었는데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응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초대교회를 담게 만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울사도가 그 필립보의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속에 탁한 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당도 없고 구역이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거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없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어느 민족 누구 출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들은 성도였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천국 백성처럼 그들이 사는 곳곳에 존재했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당이라는 장소 그리고 조직과 제도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 신앙을 이제는 끄집어내서 주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이제 그 핵심적인 본래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잘 응답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정하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현재형으로 정하였습니다 흩어진 분들 성경에 나온 우리 선배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고 있질 않습니까? 예배당에 다 모이지를 못하죠 구형 모임,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 청년대학들의 소그룹 이런저런 모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만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흩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영락교의 성도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감으로써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코로나19라는 도전 앞에서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패배로 끝나선 안 되고 그 흩어짐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대지위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당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눔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들판을 통해서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의 예배, 영락교의 찬양, 영락교에서 나누는 말씀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9 말씀 영상을 해외에서도 많이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를 넓은 광장으로 들판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같으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생각을 하고 동원하지 않았던 수단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든 우리 속에 보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온 세상에 퍼트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 온라인, 오프라인, 가진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우리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온라인 목회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거룩한 응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냥 갑갑해 하면서 영적 우울증을 앓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게 아니라 코로나19요 오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다운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온라인상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교회 어떻게 새가족 등록합니까 7월 말 되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새가족 등록 제도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받고 이제 영락의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던 우리 영혼을 코로나가 깨워주는 거예요 그동안 영락교회라는 예루살렘 안에 우리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이라는 예루살렘 안에서 편안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듯이 나가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말씀 영상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방에 저 혼자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성도들이 다 연결될 줄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가슴이 답답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깨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보금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보금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것인가 이 싸움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된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이복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어떡하지? 여러분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하셨나요? 아니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에게 임하셨나요? 성령님은 장소에 임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에 사람들이 가니까 성령께서도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함께 가시는 거죠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임하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락방 순례 성지순례 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흩어지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들의 입에 계셔서 외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요 다 마음도 몸도 지금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전 앞에 서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응전하겠어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과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든든히 서갔다 박해를 받으면 다 흩어져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환란과 핍박을 만났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졌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 믿음이 정금같이 순도 높은 믿음이 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다가 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더 강력하게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코로나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없이 무릎을 꿇거나 운명에 맞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영적인 응전에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의 개수보다 더 많은 응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더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풍부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poner 날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소서 연증거리 하소서